대한야구수수별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제71회 황금사장의 경북 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주왕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승 덕수고등학교 군우승 마산올마고등학교 3위 광주동성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최우수 선수상 덕수고등학교 투수 양차승석 동영상수상 덕수고등학교 투수 박동수 아산문마고등학교 투수 이채호 최우수상 덕수고등학교 비호수 김민기 최우수상 대상고등학교 부족수 석정구 13타수 7안타 5월 3폼 8위 최우수상 덕수고등학교 보수윤영수 최다 안타상 마산용마고등학교 박수현 두 안타 최다 득점상 경북고등학교 유격수 배지환 6득점 최다 홈런상 마산용마고등학교 3루수 오영수 2개 최다 도구상 경북고등학교 유격수 배지환 5개 감독상 법수고등학교 감독 정윤신 최다 도구상 경북고등학교 бо지환 최다 도구상 경북고등학교 완전 totalement 钟 바꾸스트 최다 도구상 경북고등학교 캐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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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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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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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 광고는 광고는